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의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개최되는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4일 양일간 11개 종목 140여 명 선수단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이달 하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선수단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직원과 관계자들은 이달 중순 1차 접종을 받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화이자 백신을, 기타 지원인력은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